방심할 때부터 매사이 나아요. 다행이네요. 예, 나 좋으시 덕분이요. 메뉴 개발을 잘한 것 같아요, 맛있고. 예, 덕분에. 차 한잔 하고 가실래요? 아, 예, 예, 예. 들어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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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왔다. 어? 민정이는? 친구랑 심의 한 번 보고 들어오는데, 저녁은? 어, 이내에서 먹었어. 어, 요즘에 내가 그 집에서 먹네. 완전 식구 다 됐어. 식구는... 그럼 둘 다 할머니 집에 갔어요? 예. 주말까지 혼자 심심해서 어떻게 지내요? 없는 게 편해요. 차 좀 더 드릴까요? 예, 더 있으면. 향이 좋네. 차제. 어머, 형부. 어, 왔어? 어, 저기. 윤형 엄마가 전국장 받아오라고 그러던데. 아, 잠깐만요. 갈게. 잘 마셨습니다. 네, 가세요. 뭐? 요즘 둘이 잘 되나 보다. 단둘이 차까지 마시고. 어? 뭘. 야, 이제 슬슬 저저들한테 마음이 새기나 보다. 아, 몰라. 근데 차 민현모가 마시자 그래서 마신 거야. 어? 어? 어, 예. 좋겠다. 농혈. 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빠서 그래. 알았어. 그래, 그래. 또 연락하자. 어? 시장 갔다 오세요. 아, 예. 어디 갔다 오세요? 예, 본사예요. 아, 이리 주세요. 아, 괜찮은데. 예, 이리 주세요. 집으로 가세요? 예, 샤워지 말고 나가려고요. 너무 덥죠, 요즘? 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줄줄 나요. 어젯밤에는 유난히 덥대요. 예, 어저께 지금만 더웠어요. 에어컨을 켜니까 머리가 아프고 끄면 또 너무 덥고, 샤워를 해도 막 돌아서면 땀이 나고. 어, 어, 어. 어휴, 차를 어떻게 저렇게 몰아? 큰일 날 뻔했네요. 어휴. 뛰죠. 아, 예.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 여기 신호등 하나 만들든가 해야지. 미나가 컴퓨터 잘하나 봐요? 맨날 게임만 하죠, 뭐. 이 마우스도 게임을 하도 많이 해서 망가진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워드도 제법 치던데. 워드는 좀 쳐요. 일기를 그걸로 쓰거든요. 아, 예. 지금 들어오시면 이따 다시 안 나갔어요? 아, 마칠 때 한 번 가야죠. 근데 왜, 어깨 보세요? 아, 요새 계속 여기가 결려요. 오십견 뭐 그런 건가? 하, 오십견이 벌써 오면 어떻게 해요? 어, 관절이 아파요? 아니, 근육이 뭉친 것처럼 그렇게 계속. 예, 담인가 보네요. 어디, 여기에요? 아니, 여기요. 아, 여기요? 아, 담인가 보네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통 여기가 딱딱해지면서 담이 오거든요. 집에 가가지고요. 뜨거운 걸로 찜질을 계속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봐야겠네요, 진짜. 아. 야. 왔어? 아, 배출 줄어놔. 닭 한 마리만 싸주라. 아이고, 그 놈의 배는 시도 때도 없이 고파요. 어. 야, 저 개탁아. 닭 한 마리만 포장 좀 해라. 야, 고추장 양념으로. 참, 식욕도 좋아, 진짜. 너 뭐 기분 좋은 일이냐? 뭐? 아까부터 계속 실실 웃고 있잖아. 아니, 그럼 뭐 계속 찡그리고 있어야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본데, 뭐. 아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뭐야? 뭐 처제하고 뭐 또 잘 되나 본데. 아이, 뭘. 어, 그거구나. 뭐야?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예전보다는 좀 확실히 가까워진 것 같아.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느낌에. 나도 이제 조금 자신이 생기고. 어우, 저 자신감. 예전에는 온 일이 아닌데. 닭이나 싸가. 안녕하세요. 아, 접니다. 아, 예. 네, 아직 저녁 전이죠? 네. 그럼 같이 식사를 하시죠. 저, 벌써 다 차렸는데. 그냥 두고 나와요. 입맛 없게 혼자 드실라 그러세요. 나와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 참. 아, 얼른요. 먹고 싶은 게 겨우 여기 우동이에요? 전 여기 우동이 제일 맛있는데요. 하긴 뭐, 맛으로 따지면 야. 일식집에서 파는 닉닉한 우동보다는 여기 우동이 훨씬 더 좋기는 해요. 그쵸? 소주 한잔 하실래요? 가게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저 안 가도 애들 다 잘해요. 여기요. 저 아줌마 소주 한 병 주세요. 네. 안주로 뭐 하실래요? 해삼 드실래요? 네. 해삼대 하나 주세요.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네? 아, 예. 기분 좋아요. 아, 덥다. 덥죠? 어디 가서 시원한 맥주 한잔 다 안 할래요? 더 마시면 취할 거 같은데요. 아이, 좀 취하면 어때요. 이럴 때 기분 한 번 내는 거죠, 뭐. 애들도 없는데. 맥주 한잔 더 해요. 오늘은 그만 가죠. 에이, 한 잔만 더 해요. 오늘은 그만 가요. 정옥 씨. 예? 정옥 씨. 어머, 왜 이러세요? 정옥 씨. 어머, 왜 이러세요? 얼굴은 괜찮으세요? 네.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둘 다 해요. anal고기ㅋㅋ 엉망지가 See ya. 찾 고 pregunt 잘해요. 안녕 씨 이제 가요 받으세요 그만 가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And all the things I ever said I swear they still are true For no one else can have the part of me I gave to you 조옥 씨. 이래. 날 좀 받아줘요. 제발 날 좀 받아줘요. 날 좀 받아줘요, 제발. I couldn't really blame you if you turned and walked away. But with everything I feel inside, I'm asking you to stay. Torn between two lovers, feeling like a fool.